오늘의 시그널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종목명에서부터 보안업체 같은 느낌이 팍팍 오죠, 뉘앙스가. 그렇기 때문에 보안업체인데 VPN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상사설망. VPN 어디 컴퓨터 잘못돼서 보다 보면 뭔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가상사설망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데일리에서 미술 전시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담당자끼리만 딱 알아야 되고 절대 밝혀지지 말아야 할. 예를 들어 비밀리에 딱 오픈하는 그날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작품명이 미리 노출되면 김이 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그 정보를 왔다 갔다 할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해킹당할 우려가 있겠죠. 그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예를 들어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해야 될 때. 그럼 집에는 사내 인트라넷이 없잖아요. 그때 가상의 사설망을 구축합니다. 마치 인트라넷의 보안처럼. 그게 가상사설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연초, 월초인데 데이터를 무자비하게 써서 데이터를 다 써버렸어요. 정말 꺼림직한데. 왜냐하면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거 정보 다 날아간다고 하는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내가 보내야 되는데 꺼림직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때 VPN을 깔면 공공 와이파이 망을 이용하지만 가상의 사설망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보안이 튼튼합니다. 그게 바로 가상사설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VPN, 가상사설망, 여기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화벽에서 그다음 매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양자컴퓨팅 관련해서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됐는데. 양자컴퓨팅은 또 뭔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양자컴퓨팅은 그냥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앤트맨,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앤트맨이 맨날 양자역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몸집을 줄여가지고 악당 몸에 들어가서 타노스 몸에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그게 양자역학인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뭉치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뭉치면 작아지고 흩어지면 커지고. 그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컴퓨터보다 한 단계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엑스게이트가 VPN이든 방화벽이든 쳐놨으니까 인터넷을 활용할 때보다는 사내 인트라넷만큼 보안이 철저해지고 또 비용 절감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비용이 절감되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굉장히 요금이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런데 인트라넷 같은 보안을 유지하는 사설 보안망을 깐다고 해봅시다. 돈을 많이 받겠죠, 통신사에서. 그런데 가상으로 사설망을 해버리면 가상이니까 싸죠. 그러니까 보안과 비용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컴퓨터로 뚫어버리면 뚫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안도. 그러니까 그 양자컴퓨터로 뚫고 들어올 때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것은 양자역학이 적용된 VPN이어야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의 SK스퀘어 자회사 IDQ, 엑스게이트랑 양자암호통신 기반의 가상사설망 기술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설망은 양자컴퓨터로도 못 뚫는 양자 난수를 활용한 거예요. 더욱더 보안을 확실히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이 더욱더 개방이 되고 열리면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보안을 뚫으려는 해커들의 기술도 늘어납니다. 양자컴퓨터를 활용해서 막 뚫어버리면 슈퍼컴퓨터로 기반으로 한 것도 다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한 VPN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SK에서도 엑스게이트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VPN, 가상사설망 점유율 1이니까요. 그래서 엑스게이트의 몸값은 한없이 높아질 수가 있고 앞으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엮여서 올라간다고 할 때도 이것이 얽혀서 초전자체로 난리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기술력이 아예 없어서 얽혀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표준화에 적용되는 엑스게이트 VPN 여기에 방산 쪽에도 이 VPN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전부 엑스게이트의 VPN을 쓰고 있으니 이 가상사설망은 우리 삶 속에서도 아까 전에 여의도 불꽃축제나 한강공원에 가서 공공화이파이를 활용할 때도 VPN을 활용하면 안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쓰이고 있다. 이 중요한 부분의 관문을 지금 지키는 것이 엑스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게이트 양자 기술을 이용한 보안업체인데요. 양자 기술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일 2023년 3월에 했고요. 지금 두 달째 빠지려고 하다가 바로 3개월째에 이렇게 쳐올린 것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지금 상장되었을 때 당시에 매물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바로 되돌렸습니다. 되돌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 매물벽을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지금 4개월째 보시면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거를 조금 이제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주봉 같은 걸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몇 주간 하고 있어요. 위에서 7천 원대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만약에 7천 원대를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2023년 6월달 그리고 8월, 9월 여기 밀렸던 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게 되겠죠. 만약 이 위로 간다면 7천 5백 원 이상의 세상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 6백 원, 6천 원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7천 원 돌파를 할 때 1차 이익 실현 그다음에 거기서 더 간다면 절반은 더 갖고 가보는 전략 이게 일단 1차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가격 전략 1차 목표가 7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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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